네 저는 꽃 중심을 만들어줄 색상으로 연한 노란색의 실을 준비를 했고요 매직링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실을 한번 감아 주시고 준비하신 바늘 가져오셔서 실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러면 작은 고리 하나가 생기는데 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쑥 가지고 나오시면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작은 원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직링을 만드셨으면은 이 매직링 안에 긴뜨기 두꺼 모아뜨기 그리고 사슬 두개 이런식으로 해서 총 6개 세트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얘를 하나의 긴뜨기로 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원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시면은 이렇게 세줄이 바늘에 걸리는데 이 세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연결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원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주로 일단 빼주시고 다시 바늘의 실을 감고 원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게 내줄 걸려있으면 또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원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두 줄을 일단 빼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바늘에 이렇게 내줄 걸려 있으면은 또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 연결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세트를 만들었고요 같은 패턴으로 나머지 3개의 세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만들어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저는 마지막 사슬 2개까지 해서 총 6개 세트 다 만들어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만드셨으면 꼬리실 잡아 당기셔서 얘네들을 모아 주시면 되겠고요 빼뜨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긴뜨기 두코 모아 떠준 코 머리에 바늘을 쑥 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하셔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 이 실은 다 썼으니깐 잘라 내 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패셔가지고 한번 더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이 좀 길면은 잘라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준비를 했고요 꽃잎 만드는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편물을 보시면은 사실 두 개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총 6개가 있는데 이 각 공간 안에 코드를 넣어 주면서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은 바늘 집어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 꼬리 실은 몸통이랑 잡고 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하셨으면은 사실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 이 같은 자리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4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빼 주시고 또 두 줄을 빼 주시면은 한길 긴뜨기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하나가 만들었고요 나머지 3개의 한길 긴뜨기 같은 공간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 긴뜨기 2개, 한길 긴뜨기 3개, 한길 긴뜨기 4개 자 이렇게 한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4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같은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얘는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를 만들었고요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시면서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로 이동을 하셨으면은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같은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4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2개, 3개, 4개 마찬가지로 공간 안에 한길 긴뜨기 만들어 4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다시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빼뜨기로 이 꽃잎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개의 꽃잎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4개의 공간 안에 같은 패턴으로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꽃잎을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에는 우리에게 처음 시작했던 공간 안에 바늘을 그대로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얀 실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 되고요 이 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꽃잎단 작업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꽃잎단은 각 고랑 안에서 코드를 넣어 주면서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첫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세 번째 고랑에는 두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네 번째 고랑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마지막 고랑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한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첫 번째 고랑 그러니까 사슬하고 한길긴뜨기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두 번째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두 번째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고랑 안에는 두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길긴뜨기는 바늘에 실 한번 두 번 감으시고 그리고 고랑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오시면은 이렇게 바늘에 네 줄이 걸리는데 두 줄을 먼저 빼 주시고 그리고 다시 두 줄 빼 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한꺼번에 또 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 한번 두 번 감으시고 같은 고랑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두 줄 빼 주시고 또 두 줄 빼 주시고 두 줄을 빼 주셔가지고 두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고랑 안에 두길긴뜨기 두 개를 만드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옆에 네 번째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마지막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게 마지막 고랑까지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드셨으면은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 주셔가지고 이 꽃잎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를 마무리가 됐고요 옆에 두 번째 꽃잎으로 이동하시면서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를 이동을 하셨으면은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이렇게 두 번째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 세 번째 고랑 안에는 두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줘야겠죠 두길긴뜨기는 바늘에 실 한번 두 번 감으시고 고랑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 빼 주시고 이렇게 해서 두길긴뜨기 하나 만드셨으면은 사슬 하나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 한번 두 번 감으시고 같은 고랑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 빼 주시고 두 줄 빼 주시고 두 줄을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고랑 안에 두길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드셨으면은 여기 마지막 고랑 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려가는 사슬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쭉 내려오셔야죠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네 마무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꽃잎도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꽃잎으로 이동하실 때는 빼뜨기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꽃잎까지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뜨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는 옆에 바로 공간을 살 거고요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빼 주시면 되겠고요 편물을 이렇게 뒤로 돌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 옆에 바로 공간에 뒤에서 바늘을 이렇게 앞으로 나오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다시 바늘에 걸어 주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빼뜨기 해 주시고 묶어 주는 자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단은 마무리가 됐고 이 하얀 실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네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작업 이어가 도록 하겠고요 다음 작업은 여기 첫 번째 단 꽃잎이 아니고 두 번째 단 꽃잎에서 고랑뜨기를 해서 작업 이어가 도록 할 거고요 앞에서 작업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잎을 보면은 여기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첫 고랑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개 고랑이 있는데 그 일곱 개 각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만들어 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우리에게 첫 번째 고랑 그러니까 처음 한길긴뜨기 고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랑 안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고리에 바늘을 걸어서 이렇게 뒤로 가지고 나가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 여기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두 번째 고랑으로 이동하셔서 마찬가지로 고리에 바늘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간 다음에 실 가져오시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서 세 번째 고랑 안에 바늘 뒤에서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고리에 바늘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여기서도 한길긴뜨기 하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랑 네 번째 고랑은 여기 두길긴뜨기 사이가 되겠습니다 두길긴뜨기 사이에 바늘 그냥 쑥 넣어 주신 다음에 다시 고리에 걸어서 바늘 가지고 나간 다음에 실 가지고 오시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고랑에도 뒤에서 바늘 앞으로 넣으신 다음에 고리에 걸어서 바늘 뒤로 가져가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여기 여섯 번째 고랑에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해 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고랑 안에 바늘 넣고 실 고랑에 바늘을 걸어서 가지고 나간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한 장에서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 뒤에서 한길긴뜨기 일곱 개를 만들어 주셨으면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꽃잎으로 이동하셔서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사이 고랑 안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고리에 걸어서 바늘 뒤로 가지고 나가 주시고요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두 번째 고랑에 바늘 넣고 다시 바늘 뒤로 가지고 나가 주신 다음에 실 가지고 오셔서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고랑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네 번째 고랑 그러니까 두길긴뜨기 사이가 되겠습니다 두길 비해서 앞으로 바늘을 넣으시고 바늘을 고리에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간 다음에 실 가지고 오시고 한길긴뜨기 또 하나 그리고 다섯 번째 고랑에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고랑에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뒤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고랑에 바늘 뒤에서 앞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고리에 걸어서 바늘 뒤로 가져가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하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네 개의 꽃잎 뒤에서 한길긴뜨기 일곱 개씩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또 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떼셨으면 패티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 뜨기에는 우리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어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패티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못 구워주는 자세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다는 마무리가 됐고 꽃은 엉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을 좀 만져 주셔 가지고 예쁘게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패셔가지고 한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민트 색상의 실을 준비를 했고요 이 실로는 여기 세미 바탕 부분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편물을 보시면 꽃잎 뒷부분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쭉 만들어 놨는데 각 코마다 코드를 넣어주면서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시작은 아무 코에서 하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처음 꽃잎 처음 꽃잎이라기 보다도 우리 처음 한길긴뜨기 첫 코에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바늘을 코에 쑥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요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걸리면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었고요 옆에 코에 가셔서 한길긴뜨기 또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두개 한길긴뜨기 각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해 주셨으면 바로 옆에 세 번째 코에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코늘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또 하나 자 이렇게 각 두개 코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 옆에 코에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코늘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옆에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마지막 코 남겨 놓고 돌아왔는데요 이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개를 떠 줘서 코늘림 해 준 다음에 빼튀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셔서 코늘림 해 주시면 되고요 빼튀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튀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어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튀기 하셔 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묶어 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다는 마무리가 됐고 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잡아 당겨서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은 꽃잎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얘는 나중에 좀 자리를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2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금사 준비했고요 꽃 중심 가운데 부분에 포인트 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물을 다시 가주시면 되겠고요 바늘을 사슬 공간 안에 그냥 쑥 넣어 주신 다음에 실을 걸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세요 그런 다음에 옆에 공간 안으로 바늘을 그대로 넣으시고 다시 실을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옆에 공간으로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빼뜨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 공간으로 이동하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옆에 공간에도 마찬가지 빼뜨기 옆에 공간에도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 주셨으면은 이제 여기서 바늘에서 실을 빼신 다음에 실에서 바늘을 빼신 다음에 편물을 이렇게 뒤로 돌려 주시고요 시작하신 코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쑥 넣어 주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다시 걸어서 뒤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빼뜨기로 얘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묶어 준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빼셔 가지고 한 번 더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고 실 잘라내시고 처음 금사랑 얘랑 같이 이렇게 묶어 주세요 풀리지 않게 두 번 정도 묶어서 네 타이트하게 두 번 정도 묶어서 풀리지만 않게만 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금사로 포인트를 주는 작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네 저는 하얀색 실을 다시 준비를 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무슨 작업을 해줄 거냐면은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개의 각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줄 거고 네 번째 코에서는 한길긴뜨기 두 개에서 코 눌림 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아무 코에서 하셔도 되겠고요 정하신 코가 있으면은 바늘을 그냥 쑥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걸려 있으면은 얘네들 쏙 빼셔 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실은 몸통이라 잡고 떠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옆에 코에 가셔서 한길긴뜨기 또 하나 자 이렇게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을 해 주셨으면은 여기 네 번째 코에서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드셔 가지고 코 눌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또 3개 한길긴뜨기를 떠 주셨으면은 네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셔서 코 눌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옆에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코 안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를 만드셔서 코 눌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한 바퀴 쭉 떠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떠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뜨고 여기 마지막 코만 남겨놓고 돌아왔는데요 이 마지막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떠 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뜨셔 가지고 코 눌림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빼 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 뜨기는 처음 한길긴뜨기에는 스킵을 하고 여기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패티게 하시면 되겠고요 묶어 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얀 실은 또 한번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세입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 작업은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빼 뜨기 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빼 뜨기 한 코에 다시 바늘을 그대로 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저는 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 코에 가셔 가지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쭉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뜨고 여기 마지막 코 남겨놓고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와 같은 방법 그러니까 기둥코 사슬 없이 바로 한길긴뜨기 뜨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코 꼭 떠 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기둥사슬 코 올려서 사용하신 분들은 이 코 굳이 떠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마지막 코 떠 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의 실을 감고 이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 주시면 되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빼뜨기 는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고 두 번째 코에서 빼뜨기로 마무리 할 건데 지금 막더지 마지막 코가 여기 패스하는 한길긴뜨기 해당하는 코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떠 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빼뜨기로 마무리 할게요 빼뜨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스킵을 하시고 이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어 머리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 묶어 주는 자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다는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여기서 실을 교체를 할 거고요 계속 하얀 실로 뜨실 분들은 이 실 끊지 말고 계속 연결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실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낼게요 그리고 실 빼셔 가지고 한 번 더 타이트하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다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코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나중에 예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 실 가져와서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민트 색상의 실을 준비를 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고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코주림 단이 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 주고 두 개의 코를 모아서 코주림 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고요 시작은 아무 데서 나셔도 되겠고 정하신 코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바늘 쓱 넣으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시고 짧은 티가 나 주시고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코에 가셔서 한길 김튀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신 다음에 이 두 개의 코에는 미완성 한길 긴뜨기 이 만드셔 가지고 코주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옆에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고 나면 바늘에 이렇게 세 줄이 걸리는데 이 세 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코주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옆 코에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옆 코에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또 옆 코에는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세 줄 한꺼번에 쏙 빼주셔 가지고 코주림 해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옆 코에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옆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옆 코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옆 코에는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바늘에 세 줄이 걸리면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쭉 떠 주시면서 코주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뜨고 여기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두 코에는 각각 한길긴뜨기 한 코씩 해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패티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빼 뜨기는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여기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칠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튀기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묶어 주는 사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작업 이어가 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은 한길긴뜨기 하나 떠 주시고 두 코 모아서 코 주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빼 뜨기 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빼튀기 한 코에 다시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러고 나면 바늘에 3줄이 걸리는데 얘네들도 한꺼번에 속 빼셔 가지고 코 주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다음 코에도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러고 나면 또 바늘에 3줄이 생기는데 이 3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코 주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를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 가셔서 아이구야 다시 할게요 옆에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그 옆에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러고 나면 이렇게 세줄이 바늘에 걸리는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코 주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다시 한 바퀴 쭉 떠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뜨고 또 여기 마지막 코 한코 남겨놓고 돌아왔고요 이 마지막 코에는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떠 주신 다음에 여기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하시고 여기 두번째 한길긴뜨기 그러니까 두코 모아 떠준 코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 코 머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하셔 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묶어 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또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은 바로 두 코 줄임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 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으시고 빼뜨기 한 코에 다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을 빼셔 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 가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러고 나면 바늘 이렇게 세 줄이 남는데 이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코 실이 마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를 이동하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가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바늘에 세 줄이 걸리면 한꺼번에 쏙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러고 나면 이렇게도 세 줄이 걸리는데 얘네들을 쏙 빼셔 가지고 코 지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한 바퀴 쭉 떠 주시면 되고요 저도 떠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네 저는 끝까지 다 뜨고 여기 마지막 코 남겨 놓고 돌아왔고요 얘 터 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이 마지막 코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떠 주시고요 그래서 빼튀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튀기는 우리에게 처음 한길긴뜨기 두꺼 모아 떠 주니에 말고 바로 옆에 코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튀게 하셔 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작업은 네 세단 바로 줄이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튀기 하고 사슬로 마무리 한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여기 보이는 코에 바늘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완성 한길긴뜨기 그리고 또 옆에 코로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다시 옆에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이렇게 세 개의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만들고 나면 바늘에 네 줄이 걸리는데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셔서 코주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옆 코에 가셔서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그리고 나면 바늘에 네 줄이 걸리는데 얘네들도 쏙 빼셔서 코주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주림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또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다 뜨고 여기 마지막 한 코 또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한 코에도 마찬가지로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세코 한길긴뜨기 모아 떠준 코에 바늘을 그대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시고 바늘에 실 한번 감으셔서 그대로 빼 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묶어 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단도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작은 구멍 메꿔주는 작업을 하겠고 실은 여기서 좀 길게 좀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빼셔 가지고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조여 주신 다음에 바늘을 어디에 놓을 거냐면 이렇게 코들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줄에 바늘을 걸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코에도 마찬가지로 위에 줄에만 바늘 걸어서 실 가지고 나와 주시고 옆에 코에도 마찬가지 다시 그리고 옆에 코에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한 바퀴숙 잡아당기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을 그냥 옆에 코 아무 데나 넣으셔서 걸어서 실을 걸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빼뜨기 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더 타이트하게 조여 주시면 되구요 여기서 얘는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다시 준비했구요 네 이제는 마무리 작업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고리와 매듭을 만들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 작업은 그러니까 무슨 작업을 해 줄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 작업을 해 줄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초이스가 아니라 이 셈에서 이 부분 꼭 해 주셔야지 셈이가 예쁘게 나오니까 네 꼭 해 주세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구요 어 시작하는 코는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정하시면 되겠고 정하신 코가 있으면 바늘을 우리 여기 어 빈트 색상의 실과 하얀색 실라이 있죠 라인의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실 가지고 나오시고 그대로 짧은뜨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연결하셨으면 이제는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셨죠 그 옆에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그리고 그리고 다시 옆에 코에도 바늘 넣으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그리고 옆에 코에도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마찬가지로 옆에 코에도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끝까지 짧은뜨기 해 주시면 되구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코마다 짧은뜨기를 다 해 주셨으면 이제 빼튀기로 마무리 할 건데요 빼튀기는 우리 처음 짧은뜨기 스킵 하시고 여기 두 번째 짧은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짧은뜨기 해 주시면 되겠구요 묶어 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 잘라내시고 잡아당겨 주시구요 이 실을 이렇게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가지고 이렇게 뒤로 나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을 풀리지 않게 이렇게 다시 한번 깍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미 실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가 안 나는데 일반 실은 표시가 좀 나겠죠 그런 다음에 예를 좀 더 짤막하게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좀 이렇게 만져 주셔 가지고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네 이렇게 해서 일반 실로 샘이 만들었구요 음 샘이 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네 그래도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앞부분 이런 모습 나왔구요 뒷부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또 일반 실로 샘이 하나 만들었구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구요 안녕히 계세요